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정부는 지역 농어가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비대면 소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방송 중에 농특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제작합니다. 지자체에서는 상품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지자체장의 SNS와 지역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요. 네이버는 판매 수수료 감면과 상품 디자인, 판매망 제공 등 지역 생산자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저렴한 가격에 우리 농특산물도 사고 농어가 하는 온라인 판로도 대척하고 읽어 양득이 되겠죠.